네 안녕하십니까 정석일 매니저입니다 자 오늘 1월 8일 장마간 브리핑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시장에서 어떤 키워드들이 좀 반응을 했고 어디로 좀 돈들이 들어갔는지 이런 부분 함께 체크를 해볼 거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좀 관심있게 볼만한 종목들이 있으면은 제가 거기에 더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우선은 오늘 시장에서 좀 크게 움직였던 대표적인 키워드들이 한 세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로는 AI 두 번째로는 초전도체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웹툰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 최근 시장 흐름을 좀 한번 말씀을 드리면 한동안은 이제 지수가 좀 오르면서 제약바이오 그 다음에 반도체 이쪽에 좀 시세들이 나오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주 주 후반부터 해가지고 지금 다시 한번 약간의 테마성 종목들 이슈성 종목들이 좀 시세가 순환이 돌고 있어요 그래서 당분간은 어느 정도 좀 테마성 연속성을 좀 나타낼 만한 테마라든지 아니면 좀 새롭게 나오는 이런 뉴스들 이런 것들 좀 잘 체크하실 필요가 있겠다 라고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그 부분도 한번 신경 써가지고 시장을 좀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움직였던 AI나 초던주체 그 다음 웹툰 이런 종목들 한번 체크를 해보고 왜 움직였는지 이것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 건데 첫 번째로는 AI 쪽을 좀 보도록 할게요 지금 AI가 지난주부터 좀 강세를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시장에서도 한글과 컴퓨터가 상한가 그 다음에 바이브 컴퍼니가 또 상한가 이스트소프트가 또 상한가를 기록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AI 쪽들이 좀 연일 상승 흐름들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 왜 이렇게 지금 AI 쪽들이 갑자기 좀 시세가 들어오고 계속 돈들이 좀 유입이 되고 있느냐 아 지난주부터 이런 소식들이 지금 나왔죠 이 오픈 AI 채 GPT를 만들었던 그 오픈 AI에서 조만간 GPT 스토어를 이제 출시를 할 거다 이 소식이 나오면서 AI 관련주들 쪽으로 좀 자금 유입이 좀 되고 있습니다 이 GPT 스토어가 뭔데 좀 시장에서 관심을 좀 갖고 있냐면 뭐 우리가 흔히 여러분 다 스마트폰 사용하시죠 그 스마트폰에 앱을 다운받는 앱 스토어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죠 뭐 플레이스토어라든지 그죠 그런 거 있는데 그런 것들과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AI 챗봇을 실제로 이제 거래를 할 수 있는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마켓을 만들어주는 게 이 GPT 스토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AI 챗봇 중에서 수학을 가르쳐주는 챗봇이라든지 아니면은 술 제조법을 알려주는 챗봇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올려놓으면은 그걸 또 필요한 사람들이 다운받아서 사용을 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출시를 좀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AI 관련주 쪽으로 계속 좀 자금들이 위입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내일 CES가 있죠 내일 이제 CES가 이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오늘 요거 관련돼 가지고도 계속 뭐 기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나 삼성전자가 또 AI가 연결하는 미래 요거를 좀 이제 선언을 하게 되면서 지금 뭐 스마트 싱스라든지 요런 것들을 좀 많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관련된 오늘 기사들도 좀 많이 나오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AI 쪽들의 좀 기대감이 좀 지속되는 모습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장중에 또 추가로 나왔던 소식이 뭐가 있었냐면 한컴이 AI 스타트업에 좀 투자를 좀 단행했다라는 소식이 나오게 됐는데 지금 한컴이 투자한 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삼성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LG, SK, 현대차 우리나라 이런 대기업들이 이미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솔루션들을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모멘텀으로 작용됐기 때문에 오늘 한국의 컴퓨터라든지 한컴 위드 이런 종목들이 좀 동반해서 강세를 좀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AI 쪽들로는 계속 이런 좀 재료들이 나오면서 그리고 지난주부터 모멘텀도 좀 이어지면서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다 라고 평가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이쪽에 대한 시세는 조금 더 이어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 쪽이나 이쪽은 계속 관심을 좀 두고 있자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내일 이제 CS가 시작을 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조금 눌림이 나올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지난주부터 시세가 한번 올라왔죠 그래서 CS 시작과 함께 약간의 장기적인 재료소멸로 작용되면서 좀 눌림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런 눌림이 또 어느 정도 매수 기회로 작용될 수가 있기 때문에 AI 쪽이나 이쪽 관련된 GPT 스토어와 관련된 종목 쪽은 좀 관심있게 계속 지켜보자 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AI 쪽도 한번 체크를 해 봤고요 여기에서 AI 관련주 쪽에서 제가 또 관심있게 보는 그날 또 여기 중에서 괜찮게 보고 있는 종목을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저는 개인적으로 솔트룩스를 좀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 솔트룩스 같은 경우에는 얘는 이제 빅데이터 사업을 좀 하고 있는 업체고 빅데이터 관련된 솔루션 사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자체 언어모델을 이제 가지고 있어요 언어모델을 이제 보유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이 업체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AI 섹터에 당연히 수혜를 좀 받죠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이 GPT 스토어 여기에 같이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솔트룩스를 한번 좀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다 라는 부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이런 언어모델을 갖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이런 마켓이 활성화됐을 경우에는 여기에 이제 자체적으로 뭔가 만들어서 올리고 해서 판매를 하고 해가지고 실질적인 수혜를 연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언어모델을 좀 갖고 있는 회사들을 좀 더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뭐 기술적인 흐름들을 좀 보시더라도 솔트룩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에 좀 하락을 멈추고 이제 여기 앞에 박스권을 형성하던 이런 매물대 구간이 있었는데 여기를 좀 넘어서는 거래량 치르면서 이런 걸 넘어서는 흐름들이 한 채 진행이 됐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다시 한번 여기 좀 박스 상당권에 좀 지지력을 충분히 확인을 시켜 준다고 하면 추가 반등도 가능하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솔트룩스 까지는 한번 좀 관심있게 지켜보자 라는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한번 다른 거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자 오늘 또 초전도체 아 참 이쪽 섹터는 죽지 않고 계속 움직이는 모습들인데 초전도체 관련된 종목들은 사실 오늘 첫 시세가 나온 건 아닙니다 지난주 목요일부터죠 지난주 목요일날 그때 상승을 했을 때 딱히 재료가 없어가지고 왜 오르나 저도 그 생각을 좀 했었었는데 어쨌든 지난주 한 목요일쯤부터 시세가 좀 올라왔고요 오늘도 좀 한 차례 강세가 나타나면서 파워로젝스 상한가 신성 델타테크 25% 이런 식의 시세들이 좀 올라왔습니다 지난주 목요일까지만 하더라도 이쪽 섹터가 움직이는 뚜렷한 배경을 사실 잘 몰랐었는데 그 이후에 좀 몇 가지 소식들이 좀 나오게 됐죠 어떤 소식들이 있었냐면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이석배 퀀텀 에너지 연구소 대표가 이제 공식석상에서 이 초돈조체에 관련된 개발 계획을 발표한다라는 소식이 있었어요 그게 일정이 언제냐면 내일입니다 9일 여기 나와 있죠 9일 4시 9일 4시 이제 비전 선포식이 연세대에서 있는데 여기에 한 세션에 이제 이석배 대표가 참여를 해가지고 여기서 초돈조체에 관련된 연구 결과를 발표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모멘텀으로 오늘 시장에서 좀 강하게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기사들이 주말동안에 나왔었기 때문에 오늘 시장까지는 초존도체 관련된 종목들 좀 공략해 볼 만한 상태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내일 같은 경우에는 좀 재료 소멸로 나타나면서 차익이 나오거나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내일부터는 오히려 좀 저는 조심하자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일 뭐 좀 약세를 보인다고 하면은 좀 한번 최근에 올랐던 그 상승폭이 좀 한번 크게 차익실현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조금 주의하자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정말 어떤 내용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정말 엄청난 데이터가 나오거나 엄청난 발표가 했을 경우에는 아마 초돈조체에 관련된 모멘텀이 3월달까지는 또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3월달에 미국 물리학회가 있거든요 미국 물리학회가 있는데 거기에 또 퀀텀 에너지 연구소가 참여를 해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정말 엄청 서프라이즈한 뭐 정말 좋은 데이터가 나오거나 진짜 막 사람이 놀랄만한 관심이 끌만한 그런 발표가 나왔을 경우에는 3월까지 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요 정도도 염두해 두시고 관련주들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초돈조체에 관련된 종목들은 일단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오늘까지 하는 게 제일 할만했다 내일부터는 좀 조심하자 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항상 도전369 요거 프로그램에서 전화연결로 이제 종목 편입을 하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아침에 신성델타테크를 편입을 했었죠 1% 움직이고 있을 때 편입을 했었는데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게 저 내일 연세대에서 발표가 있다 라는 소식을 설명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런 내용들을 항상 좋은 내용 종목들 좋은 내용들을 제가 방송에서 설명 드리고 있으니까 요 프로를 보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9시 20분 9시 20분에 매일경제TV 시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도전369에서 현재는 제가 수익률 좋게 1등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런 부분들까지 함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음 넘어가 볼게요 다음으로는 오늘 또 웹툰 관련주들이 좀 움직였죠 오늘 웹툰 관련주들이 또 움직인 거는 네이버 쪽 모멘텀이 좀 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목에도 나와있지만 지금 네이버 웹툰이 이제 흑자전환 지금 20년 만에 흑자전환을 한 겁니다 20년 만에 20년 만에 흑자전환을 좀 했고 그리고 최근에 글로벌 시장에서 거래액이 좀 증가를 하고 있어요 웹툰에 대한 거래액 자체가 증가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산업이 좀 글로벌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고 네이버 웹툰도 좀 흑자전환을 하고 하면서 이제 미국 상장을 좀 앞두고 있거든요 추진 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상장에 대한 기대감 요게 계속 좀 올라오는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은 좀 네이버 쪽에 좀 시장에 포커스가 맞춰져 가지고 기사들이 나오긴 했지만 최근에 카카오 같은 경우도 카카오 관련된 웹툰도 지금 일본이라든지 글로벌적으로 지금 거래액이 좀 증가하고 있다는 이런 긍정적인 기사들이 최근에 계속 좀 나오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웹툰 쪽에 대해서도 계속 좀 시장에 관심이 이어질 수는 있기 때문에 관련지 좀 한번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여기 움직였던 뭐 dnc 미디어, 미스터 블루, 키다리 스튜디오 이런 것들 중에서 계속 보시면 되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네이버 웹툰 상장에 대한 기대감 요게 좀 더 크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연결이 될 수 있는 종목들은 dnc 미디어랑 mbt 정도가 있습니다 dnc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 작품들을 이제 만들어 가지고 네이버 웹툰에다가 이제 공급을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뭐 자체적으로 나 혼자 레벨업이라고 하는 요런 지금 ip도 굉장히 잘 나가죠 그래서 개별적인 모멘텀도 좋고 네이버 웹툰하고도 좀 역겨있기 때문에 뭐 웹툰 쪽에서는 dnc 미디어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mbt 같은 경우에는 어 네이버 웹툰에서 그 포인트 솔루션이 있어요 뭐 포인트를 활용해서 웹툰 하나 더 본다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 포인트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는 게 mbt입니다 그래서 네이버랑 좀 더 연결된 종목들 난 투자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dnc 미디어나 mbt 요런 종목들을 좀 더 포커스 맞춰서 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웹툰도 오늘은 뭐 이게 좀 정말 장기적으로 좀 계속 올라갈지는 앞으로 좀 더 체크가 필요하겠지만 어쨌든 이런 모멘텀들이 좀 계속 나오거나 부각 됐을 경우에는 오늘 말씀드린 종목들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셨죠 그래서 일단은 오늘 움직였던 주요 섹터 종목들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좀 브리핑을 해드렸고 좀 이제 같이 봐야 될 앞으로 좀 봐야 될 뭐 이슈들 좀 관심있게 저도 보고 있는 이슈들 한 가지 추가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저출산 관련된 테마 이쪽 관련된 종목들 한번 체크를 할 필요가 있다 라고 좀 보고 있는데 오늘 시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움직인 건 없었습니다 오늘은 별로 움직인 거 없었어요 근데 최근에 움직였던 애들이 지금 제가 이렇게 모아는 요런 종목들이고 그 아가방 컴퍼니가 지난주에 한번 좀 강세를 보였죠 그래서 지금 과외를 들어간 상태인데 어쨌든 저출산 관련된 모멘텀도 당분간은 좀 계속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 오늘 나온 소식 중 하나가 요게 있었죠 지금 여당에서 이제 총선 1호 공약으로 해가지고 역시나 저출산 관련 정책을 내놓겠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음 그래서 뭐 출산 휴가라든지 육아 휴직이라든지 이런 기존의 제도를 훨씬 이제 보완하고 더 강화하는 방향이 어 첫 번째 정책으로 발표될 거다 라고 하는데 지금 이제 4월달 총선을 이제 앞두고 나서 이렇게 총선에 나오는 공약들 특히나 첫 번째로 나오는 공약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관심도가 매우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뭐 저출산 관련된 내용들은 사실 뭐 여당 쪽 뿐만 아니라 야당 쪽에서도 분명히 또 계속 정책들을 내놓고 할 거기 때문에 이쪽은 당분간은 계속 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실릴 수 있는 섹터다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 관련된 종목들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저출산 관련된 종목들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가방 컴퍼니가 일단은 최근에 가장 좀 강했던 종목 중 하나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좀 관심 있게 볼만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요런 게 있어요 꿈비 꿈비 제가 좀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저출산 관련된 종목들도 어느 정도 약간 테마성 흐름들이 좀 크기는 커요 뭐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엄청 강력하진 않기 때문에 조금 이런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큰데 정책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모멘텀이 훨씬 크다 라고 보는 거고요 꿈비 같은 경우도 좀 최근에 흐름을 좀 보시게 되면은 요러한 좀 하락이 멈추고 좀 박스권을 형성하던 요 구간이 있죠 요 구간에서 계속 빠지지 않고 충분히 좀 지지력을 좀 확인을 해 줬어요 확인을 하고 다시 한번 이제 좀 흐름들을 만들어 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정책과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모멘텀이 크다 라는 부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 꿈비가 이제 뭐하는 회사냐면 얘는 이제 유아용품 전문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유아용품을 전문적으로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정책들이 항상 엮이는 대표적인 종목 중 하나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저출산 쪽도 한번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관련 쪽으로는 한번 꿈비 요 정도를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짧은 뭐 브리핑 장마감 브리핑 한번 했는데 요런 내용들을 뭐 종종 이제 제가 영상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이렇게 좀 돈이 들어가는 섹터들을 잘 따라서 흐름들 체크하다 보면은 결국엔 다음 어떤 섹터로 움직일지 그리고 어떤 종목들 더 움직일지를 좀 눈에 이제 우리가 좀 익히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을 꾸준히 잘 체크하시면 여러분 투자하시는데 분명히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요 정도까지 하고요 마지막으로 저랑 이제 같이 투자를 하실 분들 역시나 저 vip 회원님들과 함께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랑 같이 함께 하실 분들 같은 경우는 여기 1588-0648 이걸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mbn 골드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또 주머니라는 서비스를 좀 이용하실 수가 있는데 두 개 좀 차이점 같은 경우에는 장중 방송에 참여하는 거 그리고 장중 방송에 참여하지 않는 거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대응하는 종목의 숫자도 좀 다릅니다 대응하는 종목의 숫자도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요 내용 한번 체크해 보시고 여러분들의 좀 맞는 더 서비스로 선택하셔서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마무리를 할게요 또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도 뭐 종종 시간 되면 때 그리고 또 좋은 이슈들이 나왔을 때 이런 장마감 브리핑 또 해 드리면서 관심 종목들까지 함께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